영동포구 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신체활동리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. 만 2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실기 이론교육을 받은 후 경로당, 제가어르신 무료급식소 등 지역 내 어르신기관에 투입돼 다양한 신체활동리더로 활동하게 됩니다. 교육 이수 후 16회 이상 봉사활동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봉사시간 점수가 부여됩니다. 접수는 20일까지 보건소 보건지원과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